이렇게 토스 개념을 알고 있지 않은 분들은 지금부터 토스 개념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서구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. 두 번째, 플레스 오브의 토스 방향은 팔도 앞으로 네트 방향으로 공도 네트 방향 12시 방향으로 던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베이스라인에 섰다고 생각하면 이게 12시겠죠? 이쪽으로 네트 쪽으로 팔을 뻗는 게 아닙니다. 그리고 플레스 오브의 정석 재개 토스 방향은 12시가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구글링에서 플레스 오브 토스 찾아오십시오. 12시라고 알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.